1,127조 원, 지난해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나랏비지 2,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70조 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와 양도세 등 세입 감소에 영향이 컸습니다. 역대급 세수 결선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87조 원에 달했습니다. GDP 대비 3.9% 적자로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전 재정 준칙 3%를 지키는데 2년 연속 실패하게 됐습니다.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 감면, 상속 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립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감세를 했는데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양립 가능한 조세 재정 정책을 만들려면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하고.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 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정부의 지난해 나라살림 운영 결과를 정리한 국가결산 보고서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 발표됩니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1일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결산 보고서를 공개해 왔는데, 화요일이었던 지난 2일과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의 자문 결과, 법정기안이 이번처럼 선거로 인한 공휴일인 경우 민법조항에 따라 이튿날인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 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 국가부채, 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특히 2023 회계년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짠 예산과 재정운용 결과가 오롯이 반영된 결과여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약 56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빚은 재정건전성 악화 정도와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 규모 등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예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총선 전까지 감추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가재정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냐며 관례를 벗어나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국세는 344조 천억 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계획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부족입니다. 예상보다 법인세 24조 6천억 원이 덜 거쳤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16조 원, 부가가치세 역시 9조 4천억 원으로 3대 세목에서만 50조 원의 구멍이 났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깎아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조치가 연장되고, 각종 기술 투자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 금융투자세 등 정부는 감세 정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안에 감세 정책이 반영됐다며, 작년과 같은 세수 부족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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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